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 가능성에 3바 셀트리온 상승 중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코로나 백신 특허에 대한 면제 가능성에 바이오 위탁 생성 기업인 삼성바이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상승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삼성바이로직스는 전날부터 3.58% 오른 81만 천 원, 셀트리온은 2.57% 오른 25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금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회원국 정상들의 7일에서 8일 포르투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험 면제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샤를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6일 트위터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해 국제적 백신 생산 능력을 높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개발사들은 반대 입장을 내놔 실제 백신의 지식재산권이 면제되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인지 기자 정인지 기자님도 이거 어디가서 좀 받아쓰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셀트리온이 윗닥 생산 CMO 기업체가 됐습니까? 여러분.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우리 셀트바라기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삼바가 CMO 회사죠. 이런 거는 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머니 투자에서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도 앞에다가 삼성바이로직 셀트리온이 이렇게 삼성바이로직 항상 앞에 와있어. 삼바가 더 크니까. 그런데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항상 삼성바이로직스가 1등입니까? 이런 거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